약 600m 앞에서 서울, 김포 한탄로 방향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잠시 후 박스형 발성 단속에 출발하십시오. 호솔 식당 6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약 3도 앞에서 서울, 김포 한탄로 방향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잠시 후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약 1km 앞 시속 80km 구간까지 예정됩니다. 오라밤 1km 앞!